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4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영역의 개수 계속 살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난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문제안을 냈었지 어 그래서 이행 이었어 이엔 자 이 엔이 뭐였냐면 어쨌든 내가 n개의 정상각형 그냥 정상각형은 아니지 동심 동심 어린 마음이 아니야 자 그래서 어쨌든 중심이 일치하고 이제 약간 어긋나 있는 정상각형을 어 우리가 n개 그렸을 때 나눠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 걔가 2n 이었다고 물론 이런 거를 이제 수능 문제 같은 데서 낸다면 뭐 6개일 때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닫힌 곡선 또는 폐곡선 폐곡선이란 말을 더 많이 써 어쨌든 간에 폐곡선이기 때문에 폐곡선이기 때문에 어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정상각형을 여러 개 그려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하나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뭐 꼭 동심일 필요는 없는데 그 동심으로 해줘야지 좀 편하니까 그치 어쨌든 어쨌든 자 그래서 조금 돌려서 정상각형을 새롭게 하나 그리면 자 이런 식의 정상각형이 나오겠지 보여 교점의 모습 몇 개야 하나 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하얀색 기준으로 보면 한 변에 두 개씩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영역은 여섯 개가 추가 되는 거야 여섯 개가 그래서 추가 되는 거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추가 되는 거 보이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얘도 처음에 n개의 삼각형이 있다가 n개의 삼각형이 있다가 그러면은 영역은 2n개가 되겠지 근데 1개 추가가 돼 1개 추가 돼서 n 플러스 1개의 삼각형이 있으면 이 n 플러스 1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삼각형 새롭게 추가되는 삼각형 하나가 기존 삼각형과 그러니까 서로 그 교점끼리 겹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로 그린다는 건 딴 거 없어 새롭게 그려지는 교점이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있었던 교점을 지나가지 않게 동심 삼각형 같은 경우는 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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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몇 개가 추가 될까 6n개가 추가 되는 거지 6n개가 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2n은 자 2원 2원은 2라고 봐야 되겠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6k 이런식으로 계산하는데 계산 안할게 6개일 때 얼만가요 뭐 사실 일반한 구해도 되구요 아니면 이 원리를 눈치채고 있다면 그냥 여섯번 정도라면 처음에 2개에서 6도 하고 그 다음에 12도 하고 그 다음에 18도 하고 그 다음에 6 4 24 24도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도해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이미 둘로 나눠놓은 거야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까지 파악했던 내용도 나름의 규칙을 잘 파악한 건 맞아 근데 그냥 교점의 개수가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거지 왜 그런지 보자 이거지 그 다음에 폐곡선을 강조한 이유는 열린 곡선에서 뭔가 개곡선이라고 그러지 열린 곡선에서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원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 자 원 최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원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원을 하나 추가했다고 새로운 원을 추가하면서 어쨌든 교점 봐라 교점 생길 때마다 교점 생길 때마다 영역이 하나씩 추가된다 왜 그럴까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잘 보시면요 잘 보면 사실은 교점이 중심이 아니라 눈챈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교점이 중심이 아니야 사실은 요 선이 중심이야 요선 잘 봐봐 요 노란색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교점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 선들이 핵심이야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데 왜 원래는 애초에 얘가 하나의 영역이었지 한 개의 영역이었다고 근데 노란색이 노란색 원이 원이 예쁘진 않지만 지나가면서 노란색 원이 지나가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하나의 영역이었던 거를 둘로 나누는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하는 거라고 경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교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노란색 원을 선생님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노란색 원래 원이 있었다고 치자고 이렇게 추가되는 원이 근데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애초에 하나였던 이 각각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는 뜻이야 사실은 넘나들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만약에 만약에 교점이 여섯 개가 생겼다고 쳐보자고 하얀색은 그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없으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렸어 여섯 개 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원이 이 원이 몇 개로 쪼개졌니 이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쪼개졌다 근데 이 쪼개진 여섯 개의 그 호는 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이 호들이 하나하나가 원래 하나의 영역이었던 걸 하나의 영역이었던 걸 둘로 나누는 역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 교점에 추가되는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가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 결과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아니 교점의 개수랑 영역의 개수랑 언뜻 봤을 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더 본질로 들어가면 이 교점의 개수가 이 폐곡선에서는 결국 이 교점의 개수가 이 원이 이 교점에 의해서 몇 개로 나눠지느냐 그래서 사실은 어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물론 교점도 중요하지 근데 좀 더 그 영역이 나눠지는 영역이 추가되는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결국 이 교점에 의해서 생기는 이 호 호라고 할까 오케이 즉 원이 원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몇 개로 몇 개로 나누어지는가 근데 이 나누어지는 어 지는가 어 오케이 근데 이 나누어지는 개수가 교점의 개수하고 같은 거지 단 조심해야 돼 이건 폐곡선일 때 얘기야 열려있는 곡선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따졌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처음에 처음에 여기 N개의 직선이 있어 4개 그려놓고 N개라고 우겼잖아 어 N개의 직선이 있고 영역이 나눠졌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여기다 이제 세 직선 하나를 그렸다고 세 직선 하나 그렸어 오케이 그랬더니 영역이 이때는 교점의 개수 안 셌지 이때도 교점의 개수 세어도 돼 사실은 이때도 잘 보면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생겼지 아니 4개라고 하면 안 되지 N개 생긴 거지 교점이 N개 생겼지 근데 추가되는 영역은 몇 개였어? 교점은 N개가 생기는데 아이고 N개가 생기는데 추가되는 영역은 추가 영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였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열린 곡선은 열려있는 곡선은 아니 뭐 직선도 곡선 일종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 점을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딱 걷다고 쳐봐 세 개를 그면요 이 직선 자체가 쪼개진다는 얘기야 이 점에 의해서 몇 개로? 네 개로 즉 내가 여기다 점을 N개를 찍으면 오히려 얘네들이 쪼개질 거 아니야 이 쪼개지는 요 선들의 개수는요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왜? 얘는 개곡선 열려있는 곡선이니까 그러니까 폐곡선일 때는 점의 개수랑 얘네들 나눠지는 요 뭐 곡선의 그 조각들의 개수가 똑같다고 근데 개곡선에서는 전보다 하나 더 생긴 거야 사실은 잘 보면 얘도 그냥 우리가 해보니까 N 플러스 1개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애초에 하나의 영역이었던 걸 이 쪼개진 선분 하나가 둘로 쪼개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경계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 이 조각난 실제로 조각난 건 아니지만 교체명에서 조각났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이 조각난 하나하나의 이 요 선분의 조각들이요 영역을 하나였던 영역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면서 둘로 나누니까 그 조각 하나마다 이 조각 하나마다 영역을 한 개씩 추가 시키는 거라고 오케이 대신 이제 폐곡선과 개곡선이 그 방식이 개수상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a, b, n, c, n 을 닦아내자 닦아내고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a, b, n, c, n 을 도입할게 뭐 다른 알파벳을 써도 되는데 그 다른 알파벳 쓰면 어 헷갈리더라구 선생님도 어 그렇잖아 그래서 a, n 자 이제 새롭게 a, n 만든다 그 앞에 거 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새롭게 a, n 을 만들텐데요 a, n 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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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개의 점에 의해서 점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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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사실 조각이라고 하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조각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용어는 정하기 나름이야 조각이라고 봐도 되구요 그냥 그것도 영역이라고 봐도 돼 어? 영역인가요? 어? 영역이야 대신 1차원 영역인 거지 1차원 영역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선이 n 개의 점에 의해서 나누어진 조각의 최대 개수 그걸 내가 a, n 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뭔 소리에요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보자 자 뭔 소리인지 보면 지금 직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을 근데 점을 겹쳐서 찍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을 예를 들어서 n 개를 이렇게 찍겠다고 지금 세 개만 찍을게 어 n 개를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쨌든 이 점에 의해서 단순히 찍는게 아니라 뭔가 얘네들이 1차원 이 직선 우에 1차원이라는 영역을 나누는 거지 몇 개로 나누죠? 하나 둘 셋 무한히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넷 넷 4개가 된다고 아 근데 4개라고 말하면 안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a, n은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 가지 여기까지 이해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 n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b, n으로 넘어가 볼게 자 b, n은 뭐냐면 이렇게 보려고 b, n은 평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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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의 직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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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지는 평면도 일종의 조각으로 봐도 되지 왜냐면 우리가 종이를 자르면 종이 조각이 남잖아 그치 그래서 나누어지는 조각이라고 봐도 되고요 2차원 영역이라고 봐도 돼 조각의 최대 개수 이걸 b, n이라고 놀라고 오케이 이제 b, n이라고 논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어 비슷해 비슷해 맞아 비슷해 근데 뭔가 약간 다른 게 추가시킬 추가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지금 직선 내가 n개를 그렸어 자 이제 n개의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영역의 개수 몇 개야? 그치 b, n개의 영역이 지금 있는 거야 몇 개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선생님이 다 그린 게 아니잖아 여기서 분명히 되게 복잡하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는 안 그리는 거야 뭐 복잡하게 자기가 알아서 만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복잡하게 만나면서 영역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그게 비행기 비행기야 비행기 영역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새 직선 하나를 추가하려고 한 개를 추가하려고 추가하면 이제 n 플러스 1개의 직선이 되면서 bm 플러스 1개의 영역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잘 봐봐 내가 이제 여기다 직선 하나 추가한다 직선 하나 추가하면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같은 내용 같지만 원래 이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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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영역이었단 말이야 다 각각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직선 하나 딱 그니까 이 직선 이 빨간색 직선이 무슨 역할하는 거야 그치 이 빨간색 직선이 교점에 의해서 어떻게 돼? 쪼개지는 거야 이 교점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이 쪼개진 이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가 무슨 역할하는 거야 원래 하나의 영역이었던 걸 둘로 나누는 역할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때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는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는 뭘로 따질 수 있냐면 새 직선이 새 직선이 기존 n개의 직선에 의해서 직선에 의해서 몇 개로 몇 조각 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물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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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말 안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쓸게 최대 몇 조각 나는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가 새 직선이 기존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몇 조각 나는지 보면 되는 거야 아 물론 우리는 대충 뭐 알고 있지만 자꾸 의미를 선생님이 이렇게 의미를 풀어 쓰는 이유가 있어 의미를 풀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직선이 기존 n개의 직선에 의해서 기존 n개의 이 하얀색 직선들에 의해서 몇 조각 나는지 보는 거야 최대 최대 몇 조각 나는지 오케이 근데 결국 이 조각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라고 새 직선과 기존 직선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야 어떻게 만나면서 조각이나? 그렇지 교점이 생기면서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뭐가 되냐면요 새 직선이 기존 n개의 직선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잖아 그래서 n개의 교점에 의해서 의해서 최대 최대한 말 안 할게 몇 조각 나는가 보면 되는 거잖아 몇 조각 나는가 몇 조각 나는가 보면 되는 거잖아 그게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잖아 오케이 이해가 가지 이제 근데 새 직선도 직선이야 그 다음에 교점도 점이야 그래서 직선이 새롭게 추가된 직선이 n개의 점에 의해서 왜? 교점도 점이니까 몇 조각 나는가 몇 조각 나는가 최대 이제 갔어 이제 그래서 이 결과는 am이야 즉 즉 bn이 여기다 쓸게 자 bn이 직선에 하나 추가돼서 bn 플러스 1개의 영역으로 증가돼야 되거든 그때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는요 an개입니다 an개야 그래서 그래서 bn 플러스 1은요 bn 더하기 bn이 되는 거야 자 이제 cn으로 갑시다 cn 예전에 얘기했던 cn하고 들려오고 내용 틀려 자 이제 cn은요 cn은 이 3차원 공간이 공간이 n개의 평면에 의해서 이 정도 오면 감 잡은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도 예상할 수 있어 물론 예상하지마 달리 사람들이 이상하면 4차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수학자들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접근하는 거다 어쨌든 간에 n개의 평면에 의해서 나눠 나누어지는 3차원 조각도 조각이잖아 그치? 우리가 뭐 입체로 되어 있는 거 뭔가 깨보면 알잖아 하나하나 조각 나잖아 그치? 조각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나누어지는 조각 물론 이 조각은 부피가 있는 조각이겠지 어쨌든 영역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영역의 최대 개수를 우리가 조각 개수 아니야 이거 원래? 알아서 고쳐 최대 개수를 우리가 CN이라고 하자고 CN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3차원은 스윙도 그리기 힘들다 스윙이 그리기 힘들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3차원을 그렸다고 쳐 그렇다고 치면요 잘 생각해봐 얘네들도 원래 원래 그 사실 2차원처럼 그리는 스윙도 뭐 밑에 나온 건 아니라서 그리기 힘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3차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치? 3차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3차원이 이 영역들이요 입체적으로 몇 개씩 쪼개져 있을 거야 가장 좋은 얘가 뭐 이런 거 생각해봐도 되지? 세 개만 그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갰다고 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사실은 이 지금 내부적으로 평면으로 쪼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영역은 영역은 어쨌든 CN계에 영역이 생기겠지 물론 여기서 영역은 3차원 영역이야 3차원 영역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세 평면 하나를 추가하자고 세 평면 한 개를 추가하는 거야 오케이 세 평면 하나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쉬운 예를 좀 들기 위해서 평면이 애초에 두 개만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고 어떻게 두 개요? 그리기 힘들던데 어쨌든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잘 그렸다 오케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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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한이 확장됐다고 쳐 평면 두 개야 물론 영역은 몇 개일까? 그치 영역은 하나 둘 셋 넷 개로 나눠진 거야 이게 무한이 펼쳐진 거니까 아니면 아니면 이 정류면체가 공간 전체라고 생각하고요 평면 두 개를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먼저 자른 거야 이건 아직 세 번째 건 아직 없어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영역이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세 평면 하나 추가하겠지 추가하겠지 자 세 평면 하나 추가한다 추가하면 어떤 식으로 추가하면 되나 어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잖아 세 평면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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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그렸다 이해 가지? 어 이렇게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그린 거지 추가돼서 사실은 영역이 네 개였다가 여덟 개가 된다 근데 왜 여덟 개가 돼? 세 보니까 여덟 개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요 요 빨간색 평면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 빨간색 평면은 실제로는 요렇게 만나는 거잖아 요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 평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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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기존 평면에 의해서 이 기존 평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조각이 나버린다고 조각이 나버리는 거야 위에서 보면 명확하겠지 그치? 위에서 보면 요렇게 자른 게 있으니까 요렇게 조각 나고 요렇게 자른 거 있으니까 요렇게 조각 나겠지 그래서 얘가 네 조각이 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이 조각 하나하나가 무슨 역할을 할까? 그치? 원래 하나였던 영역을 물론 3차원 영역이야 이 조각 하나가 둘로 가르는 역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세 평면이 하나 추가될 때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는요 추가되는 영역의 개수는 뭐랑 같냐면 세 평면이 세 평면이 기존 n개 물론 여기엔 기존 두 개지 그렇지? 기존 두 개지 n개의 평면에 의해서 평면에 의해서 몇 조각 나는가 몇 조각 나는가 보면 되는 거야 왜? 왜? 그 조각 조각 하나하나가 3차원 영역 하나를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할 테니까 어렵지? 얘기했잖아 재미없는 수학이라고 어쨌든 어쨌든 자 그러면 봐봐 세 평면이 기존 n개의 평면에 의해서 몇 조각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자 봐봐 기존에 지금 두 개의 평면이 있었어 그 두 개의 평면에 의해서 세 평면이 어떻게 조각 나는지 보자 결국 세 평면이 기존 평면하고 어때? 평행하고 이러면 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긴 만나야 돼 근데 만나면 뭐가 생길까? 만나면 뭐가 생길까? 그치? 교선이 생겨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 선생님이 이 교선을 두 개 이거 선을 두 개 그린 이유가 뭐야? 실제로 여기 생기는 교선을 그린 거야 이렇게 교선이 생기잖아 이렇게 이 교선 두 개를 그린 거야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면요 뭐랑 같냐면 결국 세 평면이 여기다 쓸까? 세 평면이 새로운 추가되는 하나 평면 얘기하는 거야 평면이 n개의 왜? 기존에 있던 n개의 평면 하나하나마다 교선 하나씩 생길 테니까 그래서 세 평면이 기존 n개의 평면에 의해서 하나하나마다 생기는 그 교선 근데 그게 하나하나인데 n개의 평면이 있었으니까 몇 개의 교선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n개의 교선이 생기겠지 그래서 세 평면이 n개의 교선에 의해서 교선에 의해서 최대 최대란 말 안 쓴다고 그랬어 그냥 귀찮으니까 몇 조각 나는 거 보면 되는 거잖아 그거만큼 추가되는 거야 영역이 그러면 평면 세 평면은 평면 아니야? 평면이잖아 그 다음에 교선은 뭐야? 평면과 평면이 만난 교선인데 직선이잖아 즉 세 평면이 평면 하나가 n개의 직선에 의해서 최대 몇 조각 나냐고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바로 bn이야 바로 bn이야 그래서 결국 얘는요 bn입니다 따라서 cn이 cn 플러스 1로 평면이 하나 증가되면 평면이 하나 증가되면 이때 늘어나는 영역의 개수는 bn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cn 플러스 1은요 cn에다가 플러스 bn이 되는 거야 이러면 상상을 하지는 말고 4차원도 내가 dn을 만들었어 4차원 영역이 공간이 n개의 3차원 뭔가 도형이 있겠지 그렇지? 3차원의 평면 역할을 하나 어떤 도형이 있을 거야 그 도형에 의해서 나눠지는 조각에 4차원 조각이야 상상하지 말라고 그랬어 최대 개수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뭘까? 그치? dn 플러스 1은 dn 플러스 cn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왔어 아 물론 이걸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리지 풀리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개차수열이다 보니까 an이 1차잖아 그치? 그럼 bn 어때? 지금 무슨쟁이냐면 이 an이 bn이 개차수열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bn으로 만약에 정리한다면 개선하지는 마 귀찮으니까 자 bn으로 정리한다면 bn은 b1 더하기 b1은 2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란 말이야 근데 ak가 k에 대해서 1차니까 bn은 그래서 n에 대해서 2차식이 되는 거야 왜? 시그마하면 찰사나 올라가는 거 알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그래서 cn은 3차가 되는 거라고 물론 이제 개선해보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개선해봐도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본질로 들어가는 거야 결국 뭐냐면 새로운 경계 역할을 하는 게 기존 거에 의해서 조각조각조각조각이 난단 말이야 조각조각조각이 난다고 그 조각조각조각이 결국은 하나하나가 뭐야? 그치? 하나 영역을 둘로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 영역을 둘로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면 서로 이렇게 차원을 올려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라 오케이 물론 결과는 예전 걸로도 낼 수 있어 예전 걸로도 낼 수 있었지만 그치? 내용이 다르지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좀 더 뭔가 근본적인 걸 건드린 것 같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처럼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더 빠르게 푸는 하지만 발상은 더 필요한 거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 왜냐하면 이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자 A에는요 결과적으로 nc형 더하기 nc1이다 nc형 더하기 nc1이야 그 다음에 B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A는 저 아까 얘기했던 직선이 n개의 점에 의해서 몇 개로 나눠집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확인해 볼 사람 한번 확인해 봐봐 자 B에는요 nc형 더하기 nc1 더하기 nc2이야 왜? B에는 2차원에 대한 얘기잖아 2차원 평면이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영역에 좀 최대 개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C에는요 해볼 사람 한번 해봐 nc형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이야 이러면 또 오해 소지가 있나? 이거는 수열이고 이거는 조합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해봐봐 똑같아 그래서 3차원은 샘도 그리기 힘드니까 2차원을 한번 얘기해 볼게 2차원을 얘기해 볼게 둘째 얘가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거는 너무 고급이야 너무 고난이도야 하지만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는 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샘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직선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1차원 얘기고요 얘는 2차원 얘기고요 얘는 3차원 얘기란 말이야 nc1, nc2, 2차원이니까 nc3까지 왔어 3차원이니까 자 물론 여기서 n개는 뭘까? 2차원 가지고 얘기할 때 이 n개, n의 의미는 n개의 직선이란 뜻이라고 오케이 자 2차원 평면이요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최대 영역의 개수가 이걸로 그냥 계산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n은 무슨 뜻이야? 직선의 의미라고 n개 중에 0개를 뽑았어 1이겠지 값은 1이야 값은 1이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자 이건 nc는 뭐야? n개 중에 1개를 뽑았어 무슨 의미일까? nc는 뭐야? n개 중에 2개를 뽑았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선생님이 한번 직선 3개를 한번 거볼게 이렇게 오케이 자 nc형은 뭐냐면 n개의 직선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았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안 뽑았어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애초에 있었던 영역을 얘기해 직선이 있든 없든 원래 영역이 하나 있잖아 그걸 얘기합니다 nc 이거 cn에서 nc형도 마찬가지야 3차원? 오케이 내가 평면을 그리든 안 그리든 영역이 원래 하나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nc는 뭘까? nc는 아니 n개 중에 1개를 뽑아 근데 n의 의미는 여기 bn에서 n의 의미는 직선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직선 중에서 1개를 뽑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것만큼 영역이 추가되는데 무슨 얘길까? 그렇지 바로 그 얘기야 직선 하나하나가 영역을 하나 만든다는 뜻이야 애초에 애초에 영역이 하나 있었다고 영역이 한 게 애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직선 하나 그는 순간에 영역이 하나 추가되잖아 직선을 그는 순간에 영역이 하나 추가되잖아 직선을 그는 순간에 영역이 하나 추가되잖아 그래서 이 nc1은 직선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nc2는 뭘까? n은 직선의 개수야 근데 직선 2개를 뽑는 모든 조합을 다 따진대 잠깐만 직선 2개를 뽑으면 뭐가 생기는데? 그치? 교점이 생기지 그래서 그 교점 직선 2개를 뽑으면요 교점이 생기거든 이렇게 교점이 생기면 영역이 하나 또 추가되 이렇게 해서 교점이 생기면 영역이 하나 추가되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만 한번 해볼게 마지막 요거 요거 3차원 한번 해석해 보자 내가 n개의 평면을 걷어 평면을 그렸어 그럼 나눠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를 몇 개야? 그치? 이거야 이게 답이야 실제로 다 맞아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따져보자 얘기야 nc0은 애초에 있었던 3차원 영역을 얘기해 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nc0은 뭐야? 평면의 개수야 평면 하나마다 애초에 있던 영역에서 평면 하나마다 영역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평면 하나마다 영역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그럼 nc0은 뭘까? n개의 평면 중에서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조합을 다 따진 건데 n개의 평면에서 두 개를 뽑았어 두 개의 평면을 뽑았어 뭐가 생기는데?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그치 교선이 생기잖아 이 교선이 생길 때마다 이 교선이 생길 때마다 자 봐봐 평면 있지 평면 있지 교선이 생기지 생길 때마다 영역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애초에 평면이 있어 평면에 의해서 영역이 추가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가 이게 평면이라고 봐 서로 만나서 딱 교선이 선생님 손 엇갈리면서 자기도 해봐 교선이 딱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어때? 영역이 하나 추가되잖아 없던 영역이 추가되잖아 그 뜻이야 그러니까 교선 하나하나 영역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야 자 NC3은 뭘까? 평면 세 개를 뽑는 모든 조합이야 평면 세 개를 뽑으면 뭐가 생기는데? 그치? 평면 세 개를 뽑으면요 교점이 생겨 잘 생각해봐 난이도 높은 거야 하지만 이해하면 계산은 제일 빠른 거지 자 평면 세 개가 생기면요 평면 세 개가 만나면 평행한 거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최대인데 우리가 지금 교점이 생긴다고 이 교점 생길 때마다 영역이 하나씩 또 추가되는 거야 또 추가되는 거야 아까 2차원 그래서 2차원 이걸 잘 이해하면 3차원도 미루어서 납득한다 쉬운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 NC3은 평면 세 개가 만드는 교점의 최대 개수야 근데 그게 영역 하나씩을 추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도하면 3차원에서 N개 평면에 의해서 나눠주는 영역의 개수 총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BN하고 BN 플러스 1의 개체가 얘가 되는 거고 CN하고 CN 플러스 1의 개체가 얘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조합으로도 또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 그냥 계산만으로도 설명 가능하다고 얘가 각각 갖는 의미는 또 별개고 오케이 그 소리 이건 좀 어렵다 그치 어렵지 이해가 어려워 수치는 쉬워 이해가 어려운 거지 그 소리 영역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지난번에 한 가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사실 중심은 이거야 이건데 이거랑 사실은 굉장히 깊게 가지만 제일 간단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건드려 봤어 난이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치 자 이제 우리 재미없는 수학 네 번째 영역의 개수 두 번째 시간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아예 다른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게 정리합시다